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아주 오래전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이번 전시장에서는 지구의 탄생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0억년 전, 우주의 먼지와 운석의 파편들이 합쳐져 크기가 커지고 마침내 원시 지구가 형성됩니다. 원시 지구가 형성된 후 수많은 미행성들이 계속하여 충돌하면서 열이 발생하였고, 지구의 표면은 녹게 되며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천천히 식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온도가 떨어지며 원시 지각이 형성되었고, 이후 비가 내리며 물이 고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인 물이 바다를 형성하게 되면서, 원시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 점차 갖춰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생겨난 지구 내부의 마그마 결정작용에 의해 다양한 암석들이 생겨났는데요. 다음 전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암석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순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